앗! 이게 아니네? 어차피 무적이네 이름의 사상 최악 이름의 빛에 색깔린다 기억하고 있지? 5층이었을 때 나랑 타이라가 발견했던 맞아,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이 되어있었지 당시 너무 황당한 내용이었지만 이 사건이라면 도망갈 이유가 있지 확실히 전기실의 컴퓨터에 그에 관한 정보가 더 자세히 설명돼있지 어떤 사건에 공개한 해만모 학원 예비학과들의 데모에서 그런 사건이 예비학과라면 그거지 재능이 있는 학생이 스카우트 당한게 아닌 등록금 내고 입학한 평범학생들 그래, 재능에 대한 딜추였는지, 본가 쪽에서 그들을 무시했는지 몰라도 본가와 예비학과 사이에는 언제나 싸움이 끌진 않았어 이 역시 그들의 봉기에 박차를 가했겠지 그 말은 곧 특생 배모가 세계멸망의 경지까지 달아왔다는거 아뇨?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어른들로 구성된 개규모 테러리스트 집단에도 세계를 멸망시키는건 불가능한데 학생들이 어떻게 멸망시켜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드리겠지 하지만 그게 실제로 실현되어버린거야 어떤 집단에 의해 말이지 이게 집단은 바로 어딨어 어딨어 초고급 절망 초고급 절망 이 주식 이름은 초고고급 절망 초고급 절망 아무도 고등학생이잖아 맞아 에노시마 중코라는 학생을 중심으로 뭉친 사상 최악의 범죄 집단이지 그래봤자 고등학생들인데 에노시마 중코는 아까 언급된 포화그룹을 비롯해 세계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연주를 갖고 있어 그 때문에 인류 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이 벌어진 거야 이게 고등학생의 힘만이 아닌 다양한 방면에 높으신 분들이 에노시마 중코에게 힘을 빌려준 거지 빽이 중요함에 대해서 빽이 중요해 인생 빽빽이죠 하지만 군인들은 더블 빽 하지만 어쩌지 그런 높은 지지계 사람들이 여고생한테 힘을 빌려준 거지 세계를 열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여고생한테 말이야 그건 에노시마님에게 그만큼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이죠 정신이 나간 거지 세계가 미쳐있다고 어릴 적부터 생각했지만 이건 상상 이상으로 미쳐있는 거야 잠깐만 추리는 해도 돼요 근데 너무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건 뭐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스포지 초고급 절망은 파이라를 말하는 게 아니었나요? 집단이라고? 초고급 절망은 집단의 이름이자 집단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 전 초고급 절망의 일원이자 절망인 파이라 아카네인 것 같죠? 사실 전 다른 구성원들과는 좀 유질적인 존재이긴 하죠 그들은 세계를 절망에 잠시시키는 것만이 행동원리이자 목적이지만 전 그것과는 별개로 그분에게 매료되어 따르는 것 뿐이니까요 그분? 에노시마 중코를 여왕처럼 생기며 광적으로 믿는다고 하던데 니 꼬라질을 보니 대충 상상이 가는군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집단은 세계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저질렀어 구성원은 모조리 잡아드려 법의 철퇴를 맞아 그 법 자체가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류 사상인과 모시게 하는 역대급 규모의 사건이 일어나 우리들이 연구소로 피어났다 이거죠 그 말대로 하면 우린 사건을 피한거잖아 근데 어째서 물론 거기까지였다면 우리가 이 꼴을 당하진 않았겠지 하지만 얘기했다시피 우리들 사이에는 이미 초고급 절망 인원이 존재했어 It's me 그렇다면 저 녀석이 우리들의 기억을 지우고 타이다급 생활을 시킨 것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라는게 되겠네요 그 목적이 뭔가라는거지 그것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들은 먼저 기수부터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 기수? 79잖아 평소보다 입학시기를 앞당겨서 입학시기를 치르겠다는건 79기생은 해수상으로 우리 앞선배인 78기생과 사이가 없는 셈이야 그 얘기는 왜 하는거지? 정말 쓸모없는 주제에 마음만 급하긴 기다려봐 우리 입학시기가 앞당겨진 것 자체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크게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들의 입학사정이 이 상황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건 대체 아니 잘 생각해보니 어쩌면 정말인지도 모르겠어 메카노 원고판 78기생과 99기생의 차이 야 7장이야 탈환이 알수는 별로 없어 입학시기가 앞당겨졌다는거 이상하지 않아? 왜 굳이 입학장치를 앞당겨 됐을까? 왜 굳이 입학장치를 앞당겨 됐을까? 타무쿠라 이즈루 때문이죠 얘가 같은 학원 학생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야 비상상태 이거야 비상상태는 아니네 아무튼 타무쿠라 이즈루는 맞아 너무 쉽구만 타무쿠라 이즈루는 하나만 맞추면 돼 아까 메카로 말이다 왜 입학시기를 앞당겨 됐을까? 이거 아니야? 순서가 잘못됐어 좀만 더 뒤로 가면돼 아닌가? 이거 맞아요 이즈루 맞아 앞당겨야 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 아닌가? 아니네 힌트를 벗자 앞당겨야만큼 급한 일이 있었을걸까? 앞당긴 이유는 카무쿠라가 살인 저질러가지고 그걸 덮어씌울려고 바로 앞당긴건데 그죠 시파이가 몽땅 죽어가지고 얘한테 얘한테 죽어가지고 얘한테 죽어가지고 앞당겨줬잖아 어 빨라 아 아이고 살인 학급생활이야 그런가? 하긴 살인 학급생활이 그 소리이긴 그 소리야 서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거지 아 죽지는 기억이 안 나요 살인 학급생활 왜 앞당겨야 됐을까 음 음 죽지 내용이 그 소리라고? 이것때문 아니야? 죽지는 아니야 그러면은 메카로 쪽이 아니라는거에요 역시 뿔몬인가? 역시 뿔몬인가? 역시 뿔몬인가? 맞는말이긴한데 저것도 이씨 왜 틀린거야 맞는말이잖아 너밖에 없어 뿔몬 뿔몬 아니잖아 이주르도한테도 뿔몬 썼고 뿔몬이 아니야? 이씨 머리를 좀 돌려야겠어 두뇌왜전 해야된다 비와서 얻어볼게요 슈터티 로전풍기 고전기 때문에 계속 나오네 수프트 어디쫈 더 tak 잘해야돼 초고급급 절망 때문인가? 아니야 이걸 수도 있어 레카로 말해 이거야 이거야 뭐야 호르몬한테 가야 되나? 어려운데 호르몬 절망을 안해봤어 어차피 여기가 처음 시작이에요 죽더라도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야 받아라! 아 빡세네 난 다시 태어난다 빡세구만 제 되사만 스킵할 수 있으면 최곤데 아니요 대화만 넘기면은 아까 거기 재판으로 다시 갑니다 아 근데 뭐지 대체 쪽지인가 중간에 그 못보나 역전재판처럼 쪽지 내용이 뭐야 쪽지 내용이 뭔가요 쪽지2 내용이 뭐야 대체 다 여기서 말탈이 읽을 수 있지 읽을 수 있구나 넘어가게 스포 블랙이에요 스포 누가 있어 답답하면 나가 빨리 넘어가자 빨리 쪽지 2 내용 봐야죠 뭐야 확 돌아왔네 5층에서 발견한 그 사건 젠장 너무 빨리 넘겨서 못 읽었어 하지만 피가 안달지 피 무한이야 말탈안 쓸 때만 피가 단다 생각보다 긴데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어머 그렇네 여기서 볼 수 있지 빨리 가자 이렇게 집단 창렬 세이브 창렬 세이브네 저기 저까진 해줘야지 창렬 세이브 여기다 이제 창렬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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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로 가면 빠른가? 그러고 보니까 이 페이지부터 시작하면 오래걸리잖아 그러고 보네 세이브로부터 시작하기로 할걸 아닌가? 아니야 세이브가 아니야 똑같아 기수 저도 봤어요 기수 저도 확인했습니다 98기성 79기성밖에 없어 아 나 뚫몬 미쳐내고 별로 안남아있어 소울캐머 실행하려 아 이게 뭐야 전혀 뜬금없잖아 뿌잉 오 돌이 그거야 이거 뭐가 뭔가 비상사탈이 일어났을거라 했지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물이 말이야 너무 어거지로 연결한거 같은데 이거 확실히 앞당겨졌던거야 이 사건때문에 그 사건은 죽지 2나 보자 봐봐 죽지 2는 완전 별거야 어딨지? 여깄다 뭐야 저기 피 무한힘 수고 살인한값에 뭐 아니에요 이게 스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말타단때만 전 죽어요 나머지에서는 안죽어 이건가 사상 최대의 최악의 절망적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사람은 거의 없어 인류 사상 최대의 최악의 절망적 사건만 달리 희망목 하원이 철저히 은폐한 사건이니까 은폐? 설마 우리들의 입학 시기를 조정된건 다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했었단 말이야? 물론 우리의 입학관으로 감출 사건만큼 간단한건 아니었으니깐 은폐의 일환이었던거지 카우쿠라 2주로도 이거 맞게 해주되는거 아닙니까? 어? 똑같은 말이잖아 이게 그거지 카우쿠라? 그건 누구요? 조사를 아예 안했구만 뿔몰 초고급금 희망이라 불리는 희망목 하원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천지지 희망 하원이 설립된 금융적인 목표가 바로 인공적인 재능을 만들어내는거였대 그리고 그 실험의 완전체가 카모코라 2주로라는거 초기에는 재능을 연구하며 온갖 재능을 가진 인간이 탄생하는거였지 이 일은 국비중에서도 초국비였어 관계자 외엔 모르는 사실이야 근데 우린 다 알고있지 이런 국비중에 초국비를 어디서 너들이 알고있는거에요? 니 조사를 하긴했냐? 그냥 탁치고있어 뿔몬 어? 단서로 보여줬누구만 내가 깜빡했나보 근데 초고급금 희망이라 불리는 그 완전체가 왜 13명이나 죽였던거냐? 글쎄 그것까지 알 수가 없지 한가지 확실한건 단서에 나와있는대로 카모코라 2주로는 실패적이었던거야 우리가 입학기전에 특효측은 카모코라의 실패를 눈치챘고 그것을 보완하기위해 우리를 입학시켰지 그러니까 좀 억측일수도 있지만 우리 16명의 재능을 추가로 연구하다보면 완벽한 희망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거지 또 나쁘지 않은 추리네요 저도 같은 동급생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카모코라 2주로의 프루스트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아이러니라는데 그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재능을 가지고 모든 일이 자기 원하는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절망에 빠졌다는거지 라고 그분이 친절하게 말씀해줬지 모든 재능을 가졌기에 모든 일이 원하는대로 흘러간다 얼핏보면 만능 실험들이겠지만 진짜로 모든 일이 흘러가면은 좋겠는데 좋지 않을까 아까부터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이 두통은 뭐야 이렇게 머리가 아픈거냐고 근데 니가 그 실험체니? 아니지? 카모코라 2주로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없어 그쪽은 이미 끝난 얘기고 중요한건 그 사건이 우리들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거야 맞아 중요한건 그거지 희망보 학원 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거야 그 사건 자체가 아는 사람이 구속수에 불과하지만 그 사건에 진정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적을거야 그리고 그 중 한명이 바로 키라사키였어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영호생을 구속한 뒤 내게 잠깐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인류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이 이렇게 사건이라고 했지 에노시마 중코라는 정신나간 영호생이랍니다 사실 카모코라 이렇게 사건 역시 에노시마 중코가 흑막이었다고 해 그 말은 절망적 사건과 최대 최악의 범인이 둘 다 에노시마 중코라는거야? 그래 에노시마 중코는 소교급 희망 2주로를 미실에 가둬둔 뒤 살인을 해야만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강요한 모양이야 그 결과 카모코라 2주로는 학생에서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을 전부 살해했고 종적을 감췄어 이 충격적인 사실을 학교에서는 은폐하려 했던거고 하지만 에노시마 중코가 알게 모르고 학생 사이에 카모코라 2주로 학살에 대해 소문이 흘렸고 그 소문을 들은 예비학 학생들은 진실하게 되자 폭발적으로 공기했던거지 이게 바로 이 사건이야 지금 내가 할 만점 위화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아? 예? 위화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에노시마 중코가 이야기를 흘려 사건을 크게 번졌다는거 알겠지만 그 전에 얘기가 걸린다 살인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 우리잖아 살인을 해야만 이건가? 응 죽여야만 나갈 수 있는 상황 뭔가 우리잖아 그거는 맞아 에노시마 중코는 카모쿠라 학생의 일원에게 반드시 살이 일어나는 환경을 제공했어 그 중엔 제한시간안에 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죽는다라는 가혹한 룰까지 존재했지 그럼 그건 맞지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이 시킬 것은 나깐 나 지금 이 무도회장은 자기 상태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이거죠 이거랑 똑같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내일 하면 안돼요 아 못보신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서 이야기가 연결되네요 희망봉 학원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은 우리들 상황과 매우 닮았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어째서 우리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지? 경기실 컴퓨터에 있던 단세여야면 에노시마 증권은 인류 사상 최대 최악의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나라나 세규맨이 범수하게 평가에 고마워요 희망봉 학원 78기생을 대상으로 기억으로 소고하여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기 이상하게 서로 죽이게 하는 명실성 명부 살인학급생활이지 심지어 그들이 서로 죽이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생중계한다고 한다던데 다른 사람이 희망의 상징 우리들은 그들이 서로 서략하는 모습은 절망스럽게 그지없겠지 전세계 동시생분계? 설마 지금까지 우리들의 모습 전부 카메라에? 내 눈 조금 부끄러운 볼도 있는데 그건 아니야 이 얘기는 나도 정신을 봐서 알잖아 얼핏 보면 지금 우리들 상황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초콜렛뿐님 고마워요 지금 여기서 이상한 점은 마지막이지 이상한 점이 있어 우리들은 78기 79기생이야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살아있지 유일한 생중계인 희망몽 학원 78기생이라는 건 뭔가 이상한 얘기 아니야? 레이돌프님 여섯개 감사합니다 맞아 안그래도 오호토리가 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알고 있어 어? 79기? 잠깐만 우리가 79기지 방금 78기는 응? 데이터엠은 인류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으로 인해 키맘몽 학원 학생들은 78기생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다는 거야 설마 우리들이 덤이 아니야? 실험체 아니야 이거? 보여 누구맘대로 우리를 죽은 사람 지급하는 거여 그래 이상하지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78기생이 해야 할 8인 학급 생활을 우리들이 겪고 있다는 점도 이상해 단서 중에서도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 우리들과 78기생의 연관성은 대체 뭐지? 실험체 아니야? 다들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죽은 사람 취급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겪은 상황 중 원인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상으로 사망처리되었다는 건 무슨 일이라도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뭐라고? 물은 맛인지 알겠나요? 이 말을 거꾸로 보면 공식적으로 살아있다고 기록된 사람에게 하면 곤란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저 역시 포함되는 말이랍니다 저 역시 79기생이고요 78기생이 아닌 학생들은 전부 사망했다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실험용으로 쓰고 있다는 건가? 공식적으로는 78기생 외에 다 죽었다고 하고 아니 잠깐만 우리 영국생 감금하고 게임을 시킨건 저 여자야 우리가 천사광역시 절망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살인 학습생활에 관한건 에노시마 죽고 본인의 성대한 계획이기로 했어 그것과 매우 흡사한 계획을 사망처리가 됐다고 기록된 인물을 통해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무슨 소리야? 초구급 절망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스케일로 범죄를 일으켰고 현재 진행형으로 실행중인 녀석들이 결코 작진 않을 거야 근데 조직의 보스가 계획한 최중요 플랜을 아카네 혼자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지 범인이 또 있다는 소리야? 그것도 아직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하고 싶은 건 다른 얘기야 좌우지간 데이터대로라면 에노시마 죽고가 계획의 대상으로 잡은 건 우리가 아닌 78기생이고 기록상으로는 78기생 이후에는 전원 사망에 다 나와있으니까 조금 전 타일 아카네의 말을 생각해봤을 때 그들에게 있어 78기생 이후의 학생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들이란 거지 머리가 아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잠깐만 지금 말을 듣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 뭐지? 지금 우리들은 절망하기에 단순한 보험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중커가 어떻게 78기생 타깃을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희망의 상징인 학생이 사리기 목적이었다면 혹 78기생이 한 짓 낼 필요는 없던 게 해 계획이 변경될 수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고 따라서 78기생의 살인학급 생활을 그대로 하되 만일 경호를 대비한 서버플랜으로 우리들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내가 50만을 정리했네 여전히 넌 내 셔틀이야 서버플랜은 곧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보험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 역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절망의 입장에선 외부인인 셈이지 그래 그리고 에너지마 주군가 진짜 어떤 의무를 맡겠다는 빼도 막지 못할 증거가 있었어 우리들이 겪은 사건은 사건의 흥망은 총능급 절망이 아니라 이거 아니야? 아니네 흠 흠 흠 초고기급 절망 외부요원 이건가? 이거군 분명 컴퓨터에 말한 그에 대한 정보가 있었지 외부요원? 초고기급 절망이지만 그들 중엔 희망모 학원 학생이 아닌 일반인임에도 절망에게 힘을 빌려주는 말하자면 명예회원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 이게 바로 초고기급 절망 외부요원이야 그래 앞서 얘기했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역시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소린데 희망모 학원 학생이 아닌 외부요원이 무슨 상관이 하는 거야 쉽게 말해 우리들을 감금하고 살인 학급 생활을 시킨 범인은 절망이 아니었다는 거야 범인 즉 타일 아카레는 절망이 아니라 외부요원이었기 때문이지 약간 막 이상하지 않아? 희망모 학원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초고기급 절망 외부요원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말 학생이잖아 꼭 그렇지도 않아 뒤늦게 입학하게 돼요 더 이상 외부요원이 아니기는 외부요원이 있거든 외부요원에게 중고와 직접 특별한 일을 맡겠다는 말까지 특별한 일을 겪은 살인 학급 생활이고 그 일을 에너지마 중고로부터 부탁받아 실행에 옮긴 게 바로 다카네지 제 힌트를 듣고 78계생 살인 학급 생활과의 차이점을 떠올리실 건가요? 다행히 여런든 신분기에요? 잠깐 제발 나도 이해할 수 있게 말 좀 해줘 78계생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던 살인 고맙습니다